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한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 부문장이 오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김성수 대표 등은 2020년 카카오가 자본금 1억 원 수준이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피척스를 200억 원을 사들이는 과정에 개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 등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픽처스는 이준호 부문장 아내인 배우 윤정희 씨가 투자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여부는 늦은 오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